안녕하세요. 책읽기로 행복을 전하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루신의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루신은 1918년에 광인일기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문학활동을 시작했는데요. 1902년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지만 중퇴하고 도쿄에서 문학수업을 받았습니다. 1909년 귀국 후에는 교사로 근무하다 1911년 신의혁명이 일어나자 중화민국 임시정부의 교육부 관리로 15년간 재직하면서 여러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1918년 광인일기를 시작으로 이어서 악휘정전, 고향, 축복 등의 단편과 산문시집 야초를 발표하면서 중국 근대문학을 확립했습니다. 오늘은 루신의 작품 중 단편소설 고향을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고향은 유년의 기억과 고향의 추억과의 이별을 담고 있는 서정적인 작품이면서도 동시에 변해버린 현실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작품과 함께 힐링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겨울 어느 날 나는 고향에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 20년이나 떠나 있었던 고향이다. 돌아가는 길은 무척 멀었다. 고향은 내가 살던 곳에서 이천열이 떨어진 곳에 있었다.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겨울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었다. 내가 탄 배 너머로 음산한 빛으로 내려앉은 겨울 하늘이 보였다. 마을에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자니 슬픔이 밀려왔다. 저것이 내가 20년 동안 간절하게 그리워했던 고향의 모습인가. 내 마음속의 고향은 황폐한 곳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런데 묘한 것은 고향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체적으로 머리에 떠올리려 하면 그 풍경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다. 누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고향의 어떤 점이 좋은가 하고 묻더라도 대답하기 힘들 것 같았다. 나는 꼭 집어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생각만으로도 아름답고 그냥 좋은 곳이 고향이라며 스스로 내 마음을 위로하였다. 이번에 고향에 돌아온 것은 고향과 이별을 하기 위해서였다. 오래전 친척들이 모여 살던 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려버린 상황이었고 올해가 가기 전에 집을 비워줘야 했다. 나는 그곳에 사는 가족들과 함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떠나야 할 차지였다. 고향집 문 앞에 도착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다. 기하 위에서 메마른 풀이 힘없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마른 풀들은 주인이 바뀐 집안 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같이 살던 몇몇 친척은 이미 이사를 가서 집은 더없이 조용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와 여덟 살 된 조카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나를 반기면서도 어머니 얼굴 한편에는 어두운 빛이 보였다. 어머니가 차를 내주셨다. 나는 차를 마시면서 이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태어나서 큰아버지 얼굴을 처음 보는 조카는 내가 차를 마시는 동안 나를 골똘하게 바라보기만 했다. 차를 마신 후 어머니에게 이사 계획을 말씀드렸다. 내가 사는 곳에 어머니와 조카가 살 집을 마련했다. 당장 생활에 필요한 살림살이도 사놓았으니까 고향집에 있는 가구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어머니도 꼭 필요한 집만 싸두었고 가져가기 힘든 물건인 이웃들에게 싼 값에 팔고 있다고 하셨다. 낡은 가구들인지라 그것을 팔아도 몇 푼 받지 못했다고 하셨다. 이사 가기 전에 친척 어른들을 찾아뵙고 떠나자꾸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래야죠. 참, 너 혹시 룬트라고 기억나니? 여기 올 때마다 내 안부를 묻곤 했단다. 무척 보고 싶은가 보더라. 내가 도착한 날짜를 알려주었으니까 아마 머지않아 널 찾아올 거다. 룬트라는 이름은 곧장 어린 시절 고향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검푸른 하늘 위로 황금빛 보름달이 떠있는 밤이다. 해변 가까이 수박이 심어진 밭에 손에 세수랑을 쥔 늠름한 소년이 서 있다. 소년은 밭에 들어온 너구리를 향해 세수랑을 휘두른다. 너구리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친다. 보름달 아래에서 용감했던 소년. 그가 바로 룬트였다. 룬트를 처음 만난 것은 아주 어릴 때였다. 그때는 아버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집안 형편이 지금보다는 훨씬 넉넉했고 나는 부잣집의 어린 도련님이었다. 한 번은 집에서 30년마다 돌아오는 큰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집안 식구만으로는 제사를 준비하는 게 힘들었다. 아버지는 당시 우리 집 소유의 땅에서 농사를 짓던 소작 농부에게 제사 준비를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그 농부는 자기가 일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제사를 지내는 그릇들을 간수하는 일을 자기 아들에게 맡기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 아들이 나와 나이가 비슷한 룬트였다. 나는 룬트가 덫을 넣어 새를 잘 잡는 아이라는 소문을 듣고 한시라도 빨리 그를 만나고 싶었다. 룬트 때문에 제사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제사를 며칠 앞두고 룬트가 우리 집에 왔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나는 룬트의 얼굴을 보기 위해 얼른 달려나갔다. 룬트는 부엌에서 일을 거들고 있었다. 붉은 얼굴에 룬트는 털모자를 쓰고 은목고리를 목에 걸고 있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은목고리는 룬트의 아버지가 부처님에게 룬트의 복을 빌기 위해 장만한 것이었다. 나는 지주의 아들이고 룬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우리는 금방 친해졌다. 나는 그에게 새를 잡아달라고 졸랐다. 그러자 룬트가 말했다. 지금은 안 돼. 눈이 많이 내려야 돼. 눈이 내리면 눈을 쓸어 땅이 드러나게 해서 쌀결을 올려놓는 거야. 그 위에 막대기로 속구리를 받쳐놓고 새가 오기를 기다려야 해. 새가 쌀결을 먹을 때 막대기에 연결한 새끼줄을 확 잡아당기면 새는 속구리에 갇히는 거지. 이 방법을 쓰면 온갖 새를 다 잡을 수 있어. 결국 새를 얻으려면 눈이 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룬트가 말했다. 여름이 되면 우리 집에 놀러 오렴. 낮에는 해변에 나가서 조개껍데기를 주울 수 있어. 또 밤에는 수박밭에 가서 수박을 지키는 거야. 수박 도둑을 지키는 거야?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배고파서 수박을 하나 먹는 것쯤은 그냥 넘겨줘. 내가 지키는 건 수박밭을 엉망으로 만드는 고슴도치, 두더지, 너구리 같은 동물들이야. 수박밭의 땅에 귀를 대면 바스락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 동물들이 수박을 갉아먹는 소리지. 그때 새스랑을 들고 가서 그놈들을 확 잡는 거야. 그러다가 그것들이 사람을 물면 어떻게 해? 걱정할 거 없어. 그놈들이 보이면 새스랑으로 힐껏 찔러버리면 되니까. 물론 그놈들을 잡는 건 쉽지가 않아. 놈들은 무척 빠르기 때문에 잡으려는 사람의 가랑이 사이로 쏜살같이 도망가거든. 룬트가 하는 이야기는 늘 신비롭고 재미났다. 수박의 경우도 가게에서 파는 수박만을 생각했을 뿐 수박밭에 그런 신나는 모음이 있는 줄 몰랐다. 룬트의 이야기는 당시 내가 사귀던 이웃의 친구들도 전혀 모르는 것이었다. 제사 기간인 음력 1월이 되어 끝이 났다. 룬트의 아버지가 더 이상 우리 집에서 할 일은 없었다. 룬트도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룬트가 가던 날 나도 울었고 룬트도 울었다. 얼마 후 룬트는 우리 집에 일을 벌어온 자기 아버지를 통해 형형색색의 조개껍데기들과 새해의 아름다운 깃털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더 이상 룬트를 만날 수는 없었다. 룬트와 나누었던 추억을 떠올린 후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룬트가 온다니 정말 잘 됐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지금도 형편이 어려운 모양이더라. 바로 그때 집에 가구와 그릇을 사려는 사람들이 왔다. 어머니가 밖으로 나갔고 잠시 후 흥정을 하는 몇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밖에 나가지 않고 방에 있던 조카와 이야기를 했다. 이사를 가려면 먼저 배를 타고 다시 기차로 갈아타야 함을 알려주었다. 잠시 후 방을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나 도련님도 많이 변하셨구려. 얼굴에 수염도 나고. 50대 여자가 방 안에 들어서면서 내뱉은 소리였다. 나는 그 여자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다. 여자가 다시 말했다. 도련님 나 못 알아보겠어? 아 왜 도련님 어릴 때 내가 안아주기도 했는데. 여자에 이어서 방에 들어온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이분은 우리 집 맞은편에서 두부 가게를 했던 양신의 둘째 아주머니란다. 나는 그제야 양신의 두부 가게를 기억해낼 수 있었다. 하루 종일 두부 가게를 지켰던 젊은 여인이 어느새 50대의 나이가 된 것이다. 여자는 내가 자기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불만스러운 얼굴이었다. 나를 기억 못하다니. 부잣집 도련님은 눈이 눕다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도련님 같은 부자가 이런 낡은 가구하고 그릇을 팔아서 뭘 하시려고 그러오? 나 같은 가난한 사람한테 그냥 주면 좋으련만. 아주머니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이것들을 팔아서라도 생활에 보태야 할 저지랍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이고 도련님. 대기 부자가 아니라뇨. 아무리 그래도 날 속일 수는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설명을 하기가 싫어서 묵묵히 서 있었다. 여자는 뾰루퉁한 얼굴로 획 돌아섰다. 주변을 둘러보던 여자는 허락도 없이 어머니의 장갑을 슬쩍 집어서 주머니에 넣더니 방을 나갔다.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친척들도 찾아왔다.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틈틈이 집안의 가구들을 정리해야 했다. 그러자 사울이 금방 지나갔다. 다음 날 점심을 먹은 후 잠시 쉬고 있을 때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빠른 걸음으로 그를 향해 달려나갔다. 른트가 온 것이다. 나는 첫눈에 른트를 알아보았다. 물론 어린 시절의 른트는 아니었다. 홍조를 띠던 얼굴은 누렇게 변해 있었고 주름살도 깊게 패어 있었다. 하루 종일 바닷바람이 부는 해변의 밭에서 일했기 때문이리라. 옷차림도 초라했다. 겨울인데도 다 떨어진 털모자에 얇은 소못을 걸치고 있었다. 소는 소나무 껍질 같았다. 반가웠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른트형 이라고만 했다. 조개 이야기 새 이야기는 머리에서 맴돌 뿐이었다. 른트도 시간이 잠시 지난 뒤에야 절을 하며 입을 열었다. 나으리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슬펐다. 어린 시절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신분의 벽이 없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만난 후 나를 보고 나리라고 부르다니. 우울한 마음에 입을 열 수 없었다. 른트가 뒤를 따라온 한 소년에게 말했다. 나리께 인사 올려라. 소년은 른트의 아들이었다. 나는 그 아들의 모습에서 20년 전 른트의 모습을 떠올렸다. 른트의 어린 시절 모습에 비해 아이는 얼굴이 누렇고 마른 편이었다. 나리 제 다섯째 아들놈입니다. 2층에 있던 어머니와 조카가 내려왔다. 마님 연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리께서 오신다기에 저도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른트가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 사람아 내 아들 보고 나리라고 하지 말게나 그냥 옛날같이 친구 부르듯이 부르면 된다고. 어머니가 말했다. 마님 아닙니다요. 그건 철없던 어린 시절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른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른트는 어머니에게도 자기 아들을 소개했다. 어머니는 아이와 같은 또래인 조카와 같이 밖에 나가서 놀라고 했다. 잠시 후 두 아이는 금방 친해진 듯 환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다. 른트가 나에게 종이 봉지를 내밀었다. 나리께 무얼 드리려고 해도 겨울인지라 준비할 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집에서 키운 푸른 콩입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나리. 나는 그가 사는 형편을 물었다. 뭐 무척 어렵습니다. 아들들이 농사를 도와주지만 흉년인지라 수확이 좋지 않습니다. 농사 지은 걸 시장에 내다 팔아도 남는 게 뭐 거의 없죠. 또 세상이 어수선하다 보니 어딜 가나 그냥 도둑들이 넘쳐나고요. 른트의 주름살만인 얼굴만 봐도 형편이 어려운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른트는 집에 일이 많아 내일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 길을 오느라 아직 점심도 먹지 못한 처지였다. 어머니는 른트가 부엌에 가서 밥을 지어 먹도록 했다. 른트가 밥을 짓는 동안 어머니와 나는 른트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먹여 살릴 아이들은 많고 농사는 흉년이다. 관리들은 농민들 사정은 나물나라 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사방에는 도둑들이 넘쳐나서 농부들이 수확한 것을 빼앗아가는 세상이니 른트의 얼굴에 주름이 가실 일이 없을 것이다. 른트가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물건은 자네에게 주고 싶네. 필요한 게 있으면 마음껏 고르게나. 른트는 몇 개의 물건을 골랐다. 탁자와 의자, 향로와 촛대와 저울이었다. 른트는 부엌의 재도 가져가고 싶다고 했다. 벽집을 태운 재는 모래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비료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였다. 그날 밤 나는 른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처럼 즐겁지가 않았다. 다음날 른트는 이사가는 날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아들을 데리고 떠났다. 아흘의 뒤 이사갈 날이 되었다. 른트는 이번에는 어린 딸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왔다. 자기가 고른 물건들을 배에 실어서 가져갈 거라고 했다. 나는 나대로 하루 종일 바빴기 때문에 른트와 이야기를 나눌 틈이 없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다. 인사를 하러 온 사람,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온 사람들로 집안은 북새통을 이루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가난한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고 이런저런 가구들을 하나둘 집어갔다. 저녁이 되었을 때 집안은 잡동산이 하나 없을 정도로 텅 빈 상태가 되었다. 저녁에 나는 어머니, 조카와 함께 배에 올랐다. 잠시 후 배는 주위를 에어쌄 저녁 노을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조카와 함께 어둠 속으로 멀어져가는 고향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조카가 물었다. 큰아버지, 우리는 언제 여기 돌아와요? 오늘이 떠나는 날인데 벌써 돌아올 생각부터 하니? 쉐이성이 집에 놀러가기로 약속했거든요. 쉐이성은 른트가 데려온 다섯째 아들 이름이었다. 조카는 대답이 없는 내 얼굴을 보더니 자기도 생각에 잠긴 얼굴이 되었다. 배가 나아갈수록 고향과 고향의 집은 점점 멀어져갔다. 나는 더 이상 고향에 대해 미련이 남지 않았다. 고향에서 멀어질수록 수박밭에서 새스랑을 들고 용감하게 동물을 잡았던 룬투의 어린 시절 모습도 희미해져갔다. 나는 자꾸 슬퍼졌다. 어머니와 조카는 이미 깊이 잠든 채였다. 나도 배에 몸을 리었다. 배 아래에서 찰싹거리는 물소리가 들렸다. 생각이 꼬리를 잇는 바람에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다시 룬투를 만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한 덩어리로 살아가는 관계다. 어린 조카도 룬투의 어린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조카와 룬투의 아들이 나와 룬투처럼 고달픈 생활을 하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기를 기도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자 나는 다시 룬투 생각이 났다. 룬투가 향로와 촛대를 가져가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속으로 룬투를 비웃었다. 그가 아직도 향로 앞에서 빌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곰곰이 생각하니 그런 생각을 한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어린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는 것과 룬투가 향로와 촛대를 통해 희망을 갈구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차이라고 해봤자 내가 생각하는 희망이 무척 막연한 반면 룬투가 생각하는 희망은 매우 절실한 점이란 것이다. 나는 다시 고향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보름달이 떠 있었던 해변 근처의 수박밭도 떠올랐다. 이어서 다시 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다. 처음부터 있다고 할 것도 아니여 또 이 세상에 없다고 할 것도 아닌 것. 그것이 희망이다. 희망은 마치 땅 위에 나 있는 길과 같은 것이다. 원래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길이 생겨난 것처럼 희망도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다. compassing 4 compassing 한글자막 by 한효정